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나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을 성축하며 찬양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나았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빛을 받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온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보고 시간 되는 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도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기명들을 지킬지니라 주께서 파할 부활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파할 부활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 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부르지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네 스스로 주의하여 네 마음을 충실히 지켜 네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네 생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특히 네가 호랩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지섰는 불길에 휩싸여 어둠과 구름과 짙은 흑암으로 덮였었느니라 주께서 불꽃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가 음성만 들었느니라 주께서 너희로 행하라 명하신 주의 언약을 너에게 선포하셨으니 곧 짙게 명이라 주께서 두 돌판 위에다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여기서 갈레베에는 다 죽고 수백만이 다 죽고 정말 가난 땅에 들어갈 사람들 한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이제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정말 하나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는 온라인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주님 만나기로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조건의 말씀을 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량한 주 하나님의 모든 개명들을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한 번 나오고 첫 부분이죠 성경 첫 부분에 나오고 중간 잠원에 나오고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속에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근데 보면 뭐 지금 성경이 뭐 영어성경이 250가지 넘을 정도니까 더하고 빼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이라는 건 몰라요 소멸케 하시는 불이거든요 그 불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신의 산에서 한번 나타났죠 백성들에게 나타났죠 백성들이 정말 범죄할 때 말이죠 그 불같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첨등서자 봉계수에 나타났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어야 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불로 심판하는 그날까지 성경을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는 말씀을 히브리 13장에 소멸하는 불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소멸케 하는 불이지 소멸하는 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후세버렸어요 옛날에 이슬람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식탁을 베풀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이 찾아가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분자들까지도 점점이 찾아간다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시면은 진료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것 또 교회 와서 아 나 점점에 갔더니 저기 어떤 큰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아 나 점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거기 어디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만을 전하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다고 그런 적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경쟁을 하셨는데 한국에 그 부인이 좀 이상한 데 빠져있거든 그 남편보고 그게 나가지 말라고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갔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당신이 이 교회에 있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또 나갔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만큼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깨닫고 이상한 점쟁이라든가 이상한 안주해주고 고쳐준다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종이에다 글자 받으러 이게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일을 다 인조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사도바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에다가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게 해가면은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지혜롭다고 그럴 거고 너희가 명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고 참 너희가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럴 거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칭찬을 받죠 옛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녀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요즘 보세요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은 아니지만 독특한 백성이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백성이고 결국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대상사라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못 올랐는다 그때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주의 이름은 주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주 예수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여호와는 나타났고 지금은 어떻게든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는 이뤄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아직도 여호와요 여호와 이렇게 기도해 이단들은 뭐 뜻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무식한 거야 지금 한국은 정치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전부 우문하는 개구리들이에요 전부가 다 한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민족보고마 뭐 세계보고마 그러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 보고마 시킵니까 보고마는 언제 되느냐 세계보고마는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올 때 내가 믿는 날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 로바교에서는 딱 예수 믿게 되면 그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들어가 가든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1절부터 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매지르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그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죠 돌판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매질 언약이 되느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려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다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라부터 큰 자리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미라 주가 말하노라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데려와 나와서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새 언약은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뉴 카비넌트예요 뉴 카비넌트는 이스라엘을 명세해 주신 언약이오 뉴 테스터멘트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신약 뉴 테스터멘트예요 이것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포도집을 주시면서 이것은 피로 된 새 언약이 그럴 땐 뉴 테스터멘트라고 했어요 뉴 카비넌트는 뉴 카비넌트하고 뉴 테스터멘트는 달라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영어하고 한국만 이렇게 구분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마음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니까 사실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들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이 요즘은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한과 땅이 다 하나의 나라가 되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새의 마찬가지 새 언약은 그들에 맞게 돼서 천연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주를 알아라 예수와가 메시아다 이걸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율법 규례 명령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두 돌판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거기다가 식개명을 직접 불러 돌에다가 불러 직접 썼단 말이죠 하나님 불이거든요 그분이 오신다고 앞으로 오실때 그렇게 불이 다 살려버려요 그때는 사람들이 전혀 몰라 이 말씀을 안전하고 또 듣지도 않으니까 요즘 말씀공부하는 실아자리는 유대대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노화 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여 마음의 생각 상상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을 말이죠 어떻게든지 좀 뭐해하려고 그러고 이 뭔가 다른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장판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생각해요 엉터리가 아니라 이단인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10개명을 지칠지 하나님의 손으로 불에 손으로 탁 썼죠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캐톨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여가지고 이게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마는 게 쏙 빠졌어요 이거에 하나님이 쓰신 걸 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거기서 그 캐톨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그걸 보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 집안이 다 순여고 뭐 다 사죄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간증한 아 그 태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 보거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10개명에 어떻게 2개명을 빼냐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 그렇다고 바벨론 종교는 같이 못 들이봐도 아 그 사람들이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꿇어 앉잖아요 들어가면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사람 형상은 물론이고 뭐 새 형상 물고기 형상 짐승 형상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본신학교에서 저 로마교회가 뭐 형님교회라고 그러고 참 기가 막힌 얘기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가르치게 돼서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가르치는 거 어떻게 되었어요 다 좌파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실 공단주의 사상은요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간 색깔을 좋아합니다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북과 전부 빨간 색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시대가 됐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청교들이 사는 나라도 청교들이 사는 나라도 지금 학교에 있는 식계명을 식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옮겨버렸어요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 미끄명이 이 미끄명이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총기가 들어왔어요 총기가 들어왔어요 마귀들이 활기를 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기 몇 자리에 13절 주께서 너희들 주께서 너희로 행하라 명하신 주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으니 곧 식계명이라 주께서 두 돌판 위에다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그랬죠 주 하나님이 이걸 썼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쓴 걸 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하나만 몸 내는 거야 이거 하나만 그 사람들은 혹시 성경을 부르면 말이죠 이거 보여주세요 신명기 4장 13절 하나님이 식계명을 돌판에서 직접 쓰셨다 너희 입나 보라고 너희 성경에 없지 않느냐 이건 교회가 아니다 너하고 배우면 어떻게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라는 건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물론 요한계수는 물론이고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신명기, 장원, 요한계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4장 14절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오 너에게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것들을 행하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랩에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도 모습을 보지 못했음이니 너희는 스스로 구폐하지 않도록 하고 너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나게 달린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개 모양도 만들지 말며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놀릴 것도 없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주신 거예요 나누주신 거 여러분 그 변데들과 비어있잖아요 나누주신 거예요 언젠가 이제 정말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에 천정한 게 넘어간 사람들이 계속 아이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얘기했죠? 그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구를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면 다른 위성으로 가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뭐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토록 떠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있는 것들은 이제 불이 타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새로 만드신다고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요 하늘이 막 말려가지고요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다 타버린다고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무한대로 앞으로의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 의로운 백성들 앞으로 남은 자들이들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별소리가 나들려 화성을 이미 개척했다는 분 어떤 대통령이 화석에 갔다 왔다는 분 아니 화석에 갔다 오려면 몇 년 건지 내가 갔다가 늙어 죽지 말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미혹하는 겁니다 온 하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지금은 아니죠 나중에 나중에 그래서 주님을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만물을 충만케 왜 합니까 이제 앞으로 거기 들어갈 민족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민족들이 살아라면 거기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구가 공허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태양도 만들고 달로 만들고 식물로 만들고 동물로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한 거 말씀이 어렵다고 뭐 쪽으로 말씀이 어렵긴 뭐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어려워서 그렇지 거듭나기만 하면 다 알아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만 있으면 알아둘 수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사도발라 사도발도 그때 굉장히 괴로웠을 거야 조금만 어디 갔다 오면 이사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리 떼들이 들어와서 막 잘못당하고 다른 복음 가르치고 다른 영 다른 예술전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란 권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에 에베소 교회 성도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3장 14절부터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향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 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소리가 말아 그거 끝나버려 그 밑에 보세요 또 그랬죠 또 길이 높이 깊이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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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아야 되고 또 그랬죠 이게 다른 얘기죠 지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알아 사랑과 이건 분리 이거는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중반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랑으로 물론 차야 돼요 그러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천장 못 만들 때 하늘 천 따지 그랬어요 거물현 누루황 거물현이 뭡니까 하늘은 까맣다 땅은 누구렇다 이런 얘기죠 까맣죠 블랙홀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거 그래서 우리 욕기를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새벽 시간에 욕기를 보면 거기에 다 게시가 되잖아요 게시가 되죠 그걸 보고도 몰라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눈을 이렇게 현미경 찍어라고 이런 모양으로 있고 저런 모양으로 너무 아름답다 큰 의심을 좋아하지 근데 그게 그러면서 눈 창고가 쫙 위에 있는지 몰라 우박이 울면 막 그냥 그러면서 우박 창고가 있는지도 몰라 바람 창고가 있는지도 몰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바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쫙 불은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이미로 불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나의 이렇다 우리가 갑자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듭낸 거예요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이것들은 주 하나님께서 온 아들아님의 모든 빈종에 나누신 거예요 이 모든 천재 이 모든 하늘의 군상들 말이죠 해와 달과 변들은 다 주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정답 지금 마귀 때문에 마귀를 잡으려고 주님이 6천 년 동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마귀 때문에 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였죠 마귀를 멸하냐 합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냐 합니다 사도 여왕과 사도 바울을 준 거였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주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천재만불을 만들때 6일 일하시고 7일 쉬는 것처럼 다시 6일 동안을 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옛날에 6일 동안은 천재만불을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6일 동안 6천 년 동안은 천재만불을 저 집단으로 집어넣은 그 마귀 새끼를 붙잡으려고 6일 동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성경에 있으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눈을 씻고 가도 찾기 힘들어 너무 힘든 거 있죠 거듭났어도 말씀을 안 듣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백인 젊은이를 만나니까 어떤 애가 자기가 침략까지 받았대 그런데 구원 받은 게 확신이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대 왜 그런지 아냐고 당신이 정말 거듭났다면 우유를 안 먹었다고 우유를 우유 먹어봤냐 성경에 있는 모든 바이타민 먹어봤냐 고기를 먹어봤냐 안 먹어봤지 교회도 안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너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눈 감고 이렇게 기대 안 들으니까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난 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네가 정말 거듭났다면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믿음을 들으면 들으면 하나의 말씀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소유가 없지 않냐고 아 그러네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젊은이들은 제가 많이 깨우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만납니다 하루에도 제가 사람들은 열대명을 만납니다 뭐 별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안식교인을 만났어요 난 안식교인인지 몰랐어요 아 이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힘들고 뭐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더라고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사실은 제7일 안식교도래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 사이트를 알려줬죠 사이트에 들어가 EM 들어가서 그 사람은 말레이저에서 온 자매인데 우리 EM에 들어가서 로마스에서 들어보라고 안식교신자가 요한교수로 말씀을 듣고 30년 된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켜야 돼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먹어도 지금 외국 사람들은요 귀를 기는 사람처럼 많아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는 기회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해바닭과 별밭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마귀를 없애버린 다음에 마귀를 없애버린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자신 안에 있는 교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곤전서 15장 보게 되면 사망을 멸하는 마지막 결국 우리의 원수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 한 분 곤전서 1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마귀가 가진 사망 죽음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 죄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장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엄청나는데 자 15장 25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팔 아래 두시대까지 통치하시만 하리니 통치하시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하루가 땅에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사망의 군사자분들은 마귀를 부르면서 던져놔야만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안 죽어요 그때는 나무도 안 썩어요 사망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 하면 그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뱀이 흙을 먹는데 사자가 말이죠 짚을 먹는다니까 어린이 양과 이리가 함께 거는 일고 말이죠 이걸 안 믿고 말이죠 이룰미나티 뉴월드오더 그것만 믿고 안 됐단 말이죠 한국이 똑같아 진짜로 안 믿고 가짜를 믿고 말이죠 지금 얼마나 활개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가짜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가지고요 그걸 따르게 합니다 공산주의가 마귀의 능력이 있는 거기예요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메로 때려내고 메로 때려내고 그래서는 신명기심 4화장 30절을 읽다가 19절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온 하늘 안에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디바이드 나누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충만하다 교회는 그분이 계신 곳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주의 일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교회는 돕는 배필이요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신랑을 돕는 거예요 신랑이 하는 일을 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분이 같이 신부 데려다니는 모르겠어요 신부가 많으니까 제가 2000년 동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을 아마 다 보내가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에 정 붙일 만한 곳이 하나도 없고 정말 마음 쓰는 게 하나도 없죠 이걸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난데 사도바울은 그걸 알았거든 사도바울은 너무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 배설물로 똥같이 해놓은 거죠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시장한테도 전도할 때 시장은 너무 많이 배우들이 미쳤구나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수갑찬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얼마나 주님 만난 걸 증거해서 아 내가 가는데 예수민상 주의로 가는데 하면서 빛이 있어가지고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채로 발길을 차는 것 같구나 주의 온 듯이 나니까 내가 엎드려지고 눈이 멀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온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엔해가지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저 미친놈이라고 할 거라고 누가 미쳤는지 나중에 보면 알죠 주님이 오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진 거죠 전 여기 있다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사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기도해요 불쌍히 여기다가 성경은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고요 어린아이들은 다 깨달아요 문제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지 종교형에 젖어 가지고 종교 노래하니까 옛날에 종교인들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죠 지금 이 시대가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철영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오 오늘날에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산한 것은 마치 철을 말이죠 철광석을 영광으로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마지막에 다 타버리고 마지막에 진짜 철만이 이렇게 빨간 물처럼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순수한 철만을 골라서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노에게 주님에 나타나가지고 저 유프라데부터 저 이집트 강까지 내가 너와 네 시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네 백성이 이망민족에게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 거죠 이 필라데부터 교회가 지금 휴고되는 교회 모형인데요 그 필라데부터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중세 때 말이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렇게 연단을 받지 않고 저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않고 저는 순수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성도 성도 그러면 안 돼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아지는 못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이 될 줄 우리가 아느니 이런 소망을 갖는 자마자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지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지 남볼 때가 아닙니다 세상 말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뭐라고 그런다 또 이런 말도 있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부서서 피하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발송해 주신 이 교리의 말씀을 공박하는 자들을 말이죠 그 사람들을 떠나라고 그랬죠 로마서 16장에 그들의 배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배다 그랬던 언변과 정중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욕한다 이 말씀을 사도 발효한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야 지금 교회 꽉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뭔데 그러냐고 싶은데 글쎄요 그건 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밝혀지겠죠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진리만을 꼭 생각합니다 어떤 핍박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23년 동안이요 제가 대화에 있었다고 하니까 돈이나 많이 훔쳐나온 줄 알고 조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별상 다 있었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라 불쌍하셨나 도와주겠지 불쌍하셨나 도와주겠지 중고차 똥차만을 20몇 년을 탄 사람인데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거 타고 다니겠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집 안 사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왜? 막 이 자식들이 봐봐 오늘 아침에 시편을 말이죠 34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심판하셨어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아니다 안 힘들었어요 시편에 보면 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당시 그랬잖아요 나를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머리털으로 다 많은지요 그 원수들의 이만한 열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그러나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는 건 몰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지금도 몇 명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러나 그들 없이 기도하고 지금까지는 불쌍하게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나오는 교회인데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건 누구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들 아니야 마귀 새끼들이시다 그러니까 바리샘들처럼 그러니까 사도 침념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정중하게 알았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 마귀 자식한테 자식이라고 할 건 뭐 있어요? 새끼라고 그랬지 21절 또한 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명세하셨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혹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세는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요 가난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서 이거는 어떤 사람도 사람도 절대로 우리를 주님의 왕국에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네 사람 아니게 모세가 미워성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더 큰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같은 선지자를 형제 가운데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는 그를 따르라고 그러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갔던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게 누구에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오신대요 지금은 대제상으로 계시고 앞으로 왕으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는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이단종법은 저는 그리스도시야 뭐 이런 그리스도를 강조해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천정생을 안 믿고 아니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들리게 아니에요 너희가 입술로를 날 충격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 써버려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배해야죠 말씀 없이 하는 경배는 나 종교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선 거야 저도 이걸 깨닫혀지지 않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깨닫혀지지 않아 아무것도 몰랐어요 설교할 때마다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몰랐어요 이걸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 보이는데 이건 뭐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소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삼아고 깨달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병기 사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에 손으로 쑤신 돌에 새기신 직계명을 아무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데 그것을 뺀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뢰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이런 성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놓은 것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남으신 것이다 민족들에게 준 것인데 어떻게 거기다 경배하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남편이시여 우리의 형제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더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온천하고 우주 만분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말씀은 또 하셨게 닫고 이 콩알만한 지구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이라도 더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혼에 닫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달려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 사도가악처럼 의의 멸유관을 모두가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빌라절배 같은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시험의 때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고조 예수 그리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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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